자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2000달러선 못 넘고 횡보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00선 한화로는 300만원 이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뭐죠? 네 이더리움 원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때 당시 하락세기 패턴이 나왔고 돌파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한번 이번에 크게 오르기 전에 이러한 패턴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하락채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과정에서 하락채널이 형성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뽑아낼 수 있는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합니다 불플래그 패턴? 네 불플래그요 그러니까 불장의 기운이 펄럭이는 깃발이라는 뜻이죠? 네 상승깃발요 네 상승깃발요 네 그런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 상승이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크게 강하게 뽑아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사실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웬만하면은 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오 요거는 비트코인 보실 때랑은 좀 다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 그간 오를 때 이더리움은 크게 막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수혜받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일봉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올랐던 만큼의 상승을 못 따라잡았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오른 것만큼 올랐으면 적어도 이더리만 380만원 정도는 가줬어야 돼요 네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2500달러는 됐어야 된다 네 한 그 정도는 가줬어야 맞는데 지금 보면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네 간당한당하죠 적어도 여기서 380만원 정도가 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를 부족한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상승받은 자체가 좀 들올랐다? 네 많이 들올랐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을 못 넘기고 조정 상승했고 등락을 계속 특정 구간을 만들면서 보일 때 이더리움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약간 따라가는 듯 하다가 중간에 이더리움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고 조정 줄 때도 약간 조정 주고 더 많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여름에서 가을쯤에는 느낌이 비트가 가더라도 이더는 요지부동하는 것이 그렇게 막 느낌이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비트와 이더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패키지처럼 시세적으로는 움직였는데 그게 약간 디커플링 양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이 영차맨님이 이더리움도 준 비트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시 그 느낌이 좀 살아 돌아온 겁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제 하락장이고 이제 하락장이 있으면 또 상승장이 오잖아요 상승장은 사실 이런 대상승장 같은 경우가 오면 정말 미래 비전이 없는 종목들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제 많이 활용도 하고 검증이 많이 됐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비트코인 추세를 줄맞추기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비트 그리고 알트 이렇게 딱 구분을 했었잖아요 네 전 요즘은 약간 비트, 이더, 알트 이렇게 구분을 좀 알트는 이더리움과도 좀 결이 달라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특히 알트 쪽에는 이제 디파이의 전문 코인 거의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건데 이건 저희 슈퍼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를 봐주시고 그러면 지금 비트의 상승 양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더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니 상승 폭의 가능성이 더 있는데 근데 이제 비트가 오른 만큼 이더가 오를 것이다 멀티플라이 한 만큼 또 오를 것이다 라는 건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 네 보장 너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게 그러면은 이더 롱 잡으면 됩니까? 롱이요? 선물은 약간 좀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보면 되나 선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도 일단은 내년 반간기까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오를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더리움도 이제 천천히 분할 전략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몰빵 하나 지금 현재 가게에서 몰빵 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뭐 내년 반감기 정도까지 1분기까지 가져가는 방향 참 재밌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ETF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신청이 돼 있고 현물 ETF도 신청돼 있고 신청돼서 나왔고 그래서 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현재 이제 POS 시스템 자체를 좀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예전에 영광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발표를 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좀 뭐랄까 좀 리프레쉬하는 그 가치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럼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지금 2200달러 선인데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전 내년 1분기까지 본다면 살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송승재 CEO 같은 경우는 비트주의자에 가까워서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더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을 쪼내는 이걸 왜 사냐라고 한 적까지 있는데 이렇게 약간 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맞죠 뉘앙스적으로 일단 차트상으로 좋아진 게 맞으니까 어쨌든 뭐 반감기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 10일날 아크인베스트 20 쉐어즈에 21 쉐어즈에 이제 ETF 승인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 달? 전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러니까 주말 빼고 공무원들 일할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20일 뒤면은 이제 맞죠 승인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 점에서는 좀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점이고 비트가 되면 이더도 현물 ETF가 될 가능성 상당히 연동될 가능성이 있고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좀 볼 텐데 리플 참 그 리플이 저희가 이제 아쉽기도 한 것이 리플이 이제 저희의 생각만큼 뽑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리플을 보니까 그 이전에 그 이더리움을 보는 듯한 느낌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사실 상승 요인은 10월 11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재판장에서의 결과 뭐 많았어요 그리고 행사도 있었고 왜 이래요? 일단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리플도 사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 터지냐의 문제일 뿐이지 차트상으로는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만들어진다면 또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리토석을 지금 많은 분들이 5, 6년째 지금 겪고 있는데 뭘로 오르냐 그러니까 리플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경험을 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판정이 나온 것도 봤고요 뭔가 CEO 리스크도 해소가 된 것도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공표하는 것도 했을 거고요 그다못해 IPO를 리플랩스가 한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호재 속에서도 이제 그런 바운스되는 모습이 안 나오면 네 좀 너무 희망 고문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리플은 제가 항상 상승장 때마다 리플도 관심 두고 이렇게 봤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후발주자 느낌으로 아직도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먼저 막 나서지는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기 전에 한번 살짝 나 아직 살아있어 보여줬다가 네 상승장이 오면은 또 이제 쥐지금도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이제 뭐 끝나갈 때쯤이나 한창 이제 또 다른 종목들 많이 이미 올랐을 때 나 살아있어 또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손은 가장 먼저 드는데 네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다들 한 번씩 대답하고 네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아 이제 대답을 다 했으니까 네 들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손 한 번 더 든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사실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상승 채널을 아예 유지를 해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빠졌잖아요 네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중간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또 빠졌고 이런 식의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을 네 지금 열심히 산을 올랐는데 주르륵 흘러내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당시 크게 올랐을 때 거래량이 크게 뽑아졌다는 거예요 매수 거래량이 거래량이 나왔다 그렇죠 매수 거래량이 크게 뽑아졌고 일단은 추세가 상승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크게 뽑아줬다는 거는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흔히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매집형의 패턴일 수도 있다 라고 좀 의심은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아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바닥면 있잖아요 바닥이 계속 한 번 오르락 내릴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계속 저점을 높인다 그 표현이 좋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달러 차트도 보면은 달러 차트 상에서도 거래량이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크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RP는 이게 시기에 문제일 뿐이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지칠 수는 있는데 여기 벌써 지친 분들 많아요 지금 영새매님 너무 큰 족쇄다 네 지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냥 리플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롱텀에서 봤을 때 조금씩 보유할 만한 차트는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특정 거래량을 보인 종목들은 나중에 한 번 추세를 뽑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때는 매수할 기회를 폭주 기관차 매수할 기회를 전혀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또 리플의 특징인 게 리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폭등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때 당시는 이제 어떤 리플 이슈가 있어가지고 폭등했다가 바로 이렇게 이탈된 거긴 한데 항상 리플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회를 안 줘요 아니 저 공점은 뭐야 저거 리플은 이런 식으로 진짜 한 번 추세를 뽑기 시작하면은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뭐 리스크도 해소된 거 맞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해소됐고 내년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지금 마무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리플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사실 만약에 저라면 리플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면 저 같으면 사볼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고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좀 있으면 소송권도 해결된다고 하니 사서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뭔 짓이 드는데 이러면 속는 겁니까? 뭐 항상 사람들이 리토 속하는데 저는 참고로 저 한 번 더 사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리플로 리플덕을 조금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침 리플주의자네 제가 리플을 막 코인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상승장이 올 때 제가 좀 활용을 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딱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롱텀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약간 좀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여기서 롱텀은 얼마입니까? 얼마랍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가지 리스크권이 해결되는 게 4월 정도까지를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시기도 굉장히 교묘하게 겹치는 게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리플은 이번 달에 안 터지고 1분기 안에는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번 달에도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추세만 보여준다면 일단은 이번 달에는 리플이 막 크게 위로 추세를 뽑는 모습은 없어도 우상향으로 해서 좀 안정적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난 뒤에 1분기 내년 1분기가 됐을 때 뭐 어떤 특전 이슈라든지 리스크에서 뭐 어떤 호재가 떴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또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워낙에 리플에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뭐 아무리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추천한다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까지 화면만 보고 가면 리플이 딱히 오르지도 않았으면서도 지금 0.8%가 빠지는 그런 기적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0.61달러, 62달러 이 선이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자이고 불장으로 가는 초입이라면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있긴 해서 하지만 사진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보는 코인 하나 더 보고 이제 요청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솔라나 한 번씩 보거든요 솔라나가 정말 11월은 무서웠죠 11월은 솔라나의 달이었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전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을 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해놨던 그 작도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해놓은 건데 그때 당시 아마 뭐 이때쯤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때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네, 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솔라나의 이제 이벤트가 열리기 전 바로 직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요 선이 어떻게 이제 요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딱 여기서 지금 걸린 상황이죠 주요 저항대가 걸린 상황이죠 우리 천장에 다 걸렸네요 네, 이 저항대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저점 이때 당시에 저점에 그냥 딱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한데 네 여기서부터 이게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내려오면서 사실 여기서 한번 상승 시도를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추세 전환 시도를 했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또 강력한 저항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또 다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솔라나는 특별하게 또 비트코인이 오를 때 솔라나는 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뭐 폭등을 했다 급상승도 부족해요 떡상 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폭등을 했던 종목으로서 최근에는 약간 이제 좀 횡보 약간 한턴 패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좀 횡보를 다지다가 지금 보시는 저항대를 돌파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저는 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저항대를 좀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저항대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9만 5천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만 5천원대가 네 이제 저항을 받는 구간이고 이제 유리천장인데 어 네네 얘를 뚫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타깃은 그 다음에 타깃은 어... 일단은... 고점이 정말 높았군요 솔라나가 어 네 어마어마한 산이야 옆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타깃은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3만 5천원 어이 갭이 너무 큰데요 이거 50% 올라야 다음 타깃이 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9만 5천원 정도 부근이 이때 당시 추세전환의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시도를 했을 때의 저점이잖아요 네 사실 이 매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 상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단 저점을 강하게 매몰 소화를 해주기만 한다면은 다음 중단까지는 또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네 중단까지 도달을 완벽하게 했다 그러니까 중단을 약간은 좀 넘어서는 정도로 어 올라줬다 하면은 시기의 문제지 이것도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상단까지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매몰대 관점으로 보는 분석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단 여기 하단을 잡아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추력에 이걸 뚫고 올라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솔라는 일단 뚫어야 되고 네 9만 5천원을 돌파를 해주면은 일단 한 13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3만원을 이렇게까지 올랐을 때 또 이제 가하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13만원 이상까지 한번 찌르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찌르고 내려와서 조정이 약간 발생은 해도 좀 이렇게 기간 동안 천천히 해서 또 이 상단까지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9만 5천원 정도가 넘어가면 지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좀 무서우면은 9만 5천원 넘어가는 거 보면서 사도 상관없겠네요 네 매수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시원하게 13만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럼 중간에서 이제 뭔가 저항을 받을 구간은 차트 안에서는 없습니까? 아 9만 5천원에서 13만원 가죠? 왜냐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 네 너무 너무 격차가 크면 이거 한 번은 걸리지 않나 싶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때도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슉 내렸어요 맞아요 흘러내렸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갭을 크게 두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을 때는 저항 매물이 없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저항 매물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내려가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특정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거나 수렴을 할 때 손박김이 막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매물을 쌓아갔을 때 그게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급락으로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올랐을 때도 급등으로 또 오를 수가 있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솔라나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매수 솔라나가 요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해외에서도 프로젝트 가동들을 엄청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솔라나 잠깐 보여드리면 저 같으면 지금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시뻘거찮아요 배경 자체가 빨간데 2%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1일짜리 차트인데 마이너스 지금 1.6, 1.8 막 이러거든요 솔라나가 또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우 모조겠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9만 5천원 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거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솔라나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보통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추천 코인을 한 번 들어보는데 혹시 만약에 보고 싶은 코인이 있으시다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송승세 CEO의 오늘의 주목 코인 추천이라고 하면 좀 네 그렇죠 관심 금감원에서 깜짝 놀라니까 관심 네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